안녕하세요. 메디터코 신혜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브로드컴 데이브 앤 버스터즈 실적 발표 핏 인공지능 게임을 도입해야 하나입니다.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 예고를 미리 해드렸고 전년 전분기 실적을, 직전분기 실적을 한번 봤었죠? 그리고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자료로는 봤는데 최종 정리된 화면을 안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도록 하겠고요. 먼저 거시경제 지표를 좀 볼게요.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안 하겠지만 한마디로 계속 얘기 드린 대로 그겁니다. 두드러기가 난 환자한테 두드러기를 완화하려는 약을 썼는데 두드러기만 완화시켜야지 그 사람이 죽어버리면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지금 연준의 고민이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두드러기 약을 두드러기가 완화될 만큼 쓰는 그 접점이 어딘가? 여기서 더 강력하게 써서 두드러기를 없애버리고 싶은데 없애버리다가 사람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거죠. 거기서 정말 찾아내야 돼. 똑똑하니까 찾아내겠지만 온 국민, 전 세계의 투자자들이 그 부분에 주목을 하고 있죠. 지금 일단 물가 지수는 예상치 대비 하회를 했네요. 0.1% 플러스를 예상했는데 마이너스 0.2가 물가가 줄어들어버렸네요. 우리가 그냥 쉽게 생각해서 살 사는 물건 가격에 내려가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냉면 가격이 1만 5천 원 한다는 뉴스에서 들어보셨죠? 지금 여름에 냉면 먹어야 되는데 냉면이 1만 5천 원이랍니다. 밥도 아니고. 그런데 예를 들어 1만 5천 원짜리가 내일 1만 원이 된다고 하면 일단 기분이 좋잖아요. 냉면 1만 5천 원이었는데 1만 원에 먹을 수 있네. 1만 원도 비싸지만. 어제 1만 5천 원이었는데 오늘 1만 원에 먹을 수 있다니까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가가 지속적으로 하락을 한다는 건 어떻게 됩니까? 직장인 입장에서는. 직장인 입장에서는 자기 임금도 내려가요. 일하기가 싫죠. 똑같이 일했는데. 자영업자 입장에서는요. 파는 물건 가격이 계속 떨어져요. 장사하기 싫죠. 경제가 안 돌아갑니다. 그게 디플레이션이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를 바라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괜찮은 지표나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두드러기만 완화시켜야지 이게 완전히 사람이 죽어버리면 끝장나는 거죠. 경제가. 그때는 금리 인하고 뭐고 약효가 듣지를 않나 버립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라는 거. 그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권수는 매주 목요일 나오니까 또 나오죠. 주기적으로 나옵니다. 실업수당 청구권수 예상치 상회했네요. 22만 5천 건 예상했는데 24만 2천 건. 그리고 그 건수가 거의 이게 어느정도 어디까지 가야 되나요? 가봅시다. 거의 2023년도 중반 정도 가야 되나요? 그쵸? 그 시점만큼 나왔죠 지금? 그거 보면 이 정도? 여기? 2023년도 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기본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실업자가 늘어나면 안 좋죠. 고용률이 올라가고 실업자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금리 인하를 바라고 있으니까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단 말이에요. 힘드네요. 실업자가 많이 늘어서 우리 힘들어요. 파월 제발 금리 인하를 해줘요.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게 정말 계속 지속적으로 폭발적으로 늘어서 실업자가 양산되고 경제가 침체되버리면 그때 금리 인하를 약효가 안 먹혀요. 적당히 나와야 돼요. 적당히. 일단은 어쨌든 거시경제 지표가 2개가 일단은 너무 지금 딱 한 번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나온 건 아니고 추세가 아니라서 금리 인하를 7월달은 좀 무리인 것 같고 9월이나 11월에 한 번 할 것 같은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명심해야 될 거 항상 두드러기만 완화시켜야지 이게 만약에 더블 딥으로 가버리면 그거는 정말 큰일입니다. 물론 기업들의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으니까요. 브로드컴 실적을 볼까요? 이거 무슨 괴물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약으로 따지면 무슨 에런저지가 나왔는데 오타니가 나오고 그다음에 제2의 에런저지가 나오고 제2의 오타니 나오고 진짜 끝이 없습니다. 천비디아를 가니까 너무 개인 투자들이 비싸다 가니까 액면 분할을 해줬죠. 브로드컴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제가 천로드컴이라고 했잖아요. 천로드컴 되니까 또 액면 분할을 한대요. 이런 선순환이 있나요? 물론 액면 분할이 그 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기업의 가치가. 그런데 뭐 그런 거죠. 황제주가 되었다가 개인들한테 편하게 매매할 수 있게 액면 분할을 한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 약간 좀 자랑스럽잖아요.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니까 할 수 있는 행동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져서 반토막이 났는데 액면 분할을 하는 건 지금 그건 뭡니까? 무슨 물량을 뿌리는 거죠, 그거는. 이거는 지금 미국은 맨날 이래요. 많이 올라서 엄청나게 한 주당 가격이 올라가니까 액면 분할을 하고. 그런데 액면 분할을 한 가격이 또 10배가 돼요. 또 10분의 액면 분할을 하고. 평생 그러면서 오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댓글에 나스닥은 신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2024년 2분기, 2023년도 2분기 대비해서 매출이 무려 43% 증가했네요. 12.49 빌리언 달러. 여기다 액면 분할 소식까지 해서 급등을 해버린 거죠. 그리고 순이익은 39% 급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봐야죠. 주당 순이익이 마이너스 46% 나왔고요. 그런데 조정 주당 순이익을 봐야 된다고 했죠. 일회성 비용이 있었던 겁니다. 일회성 비용이 있어서 이렇게 브로드컴이 실적이 좋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거의 반토막이 난 거 아니야? 순이익이. 그런데 조정으로 하니까 플러스 6%가 났잖아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리고 이 매출 믹스가 이 부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죠. 지금 소프트웨어 부분이 칩을 팔잖아요. 엔비디아는 GPU를 만들고 얘네는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통신 칩을 만듭니다. 네트워킹에 관련된. 그리고 여기는 소프트웨어를 팝니다. VM웨어라는 회사를 인수해서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팔아요. 그러니까 이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두 개를 같이 파는 거죠. 이렇게 되면 교차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구독 서비스로 기업들이 구매를 하니까 이거를 예를 들어 어떻게 조합을 하는 거죠.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우리 있는데 이런 패키지 상품으로 살래? 이런 장사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CEO의 멘트, CEO의 멘트에도 나옵니다. CEO 이름이 혹탄이에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여기도 계속 VM웨어가 나옵니다. 브로드컴의 지금 혹탄 CEO도 젠순왕처럼 스타가 될지도 모르겠어요. 젠순왕이 맨날 여는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게 원래 그런 콘서트가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어려운 기술적 용어들이 나오는 현장인데 그게 지금 완전 콘서트가 돼버렸잖아요. 젠순왕의 콘서트가. 지금 브로드컴도 실적이라든가 주가의 흐름은 그걸 계속 전체를 밟아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VM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VM웨어라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를 인수한 다음에 저 검은색 비중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조금 있으면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메시지가 우리의 새로운 마케팅 엔진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도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는데 의미는 성공을 거뒀다. 이거는 저기군요. 저깁니다. 자체 뒤에 종목이었고요. 자체 프라이빗 클라우드 구출목 쪽으로 VM웨어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인프라 소프트웨어 매출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CEO의 메시지에서도 지금 현재 잘 되고 있던 캐시카우 이걸 슈팅스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돈을 벌어다주는 소가 있고 새로운 슈팅스타가 뜨고 있는 이 부분을 CEO도 강조하고 있다. 아마 이 부분을 계속 키워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동시에 팔 수 있다는 이 장점이 브로드컴을 지금 AI5 중에 굉장히 탑픽으로 보고 있는 이런 근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브 앤 버스터즈 보죠. 아 이거 이거 한번 보죠. 그냥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어닝 서프라이즈가 어느 정도 나면 매출액은 3.57% 정도 상회했고요. 그 다음에 이익을 보겠습니다. 계속 서프라이즈예요. 이것도 지금 1.01% 주당순위 서프라이즈 나왔고요. 매출액보다는 서프라이즈 추세가 크진 않았죠. 그리고 다음 분기 2014년 3분기도 지금 예상치가 전 4분기에 대비해서 또 훨씬 높게 잡혀 있습니다. 이걸 또 허드를 뛰어넘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데이브 앤 버스터즈 보겠습니다. 이건 소비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AI는 굉장히 혁명을 일으켜서 가고 있는데 아까 실업수상 청구권수도 올라가고 그렇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소비가 위축되지 않을까 그래서 소비주들을 보는데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좀 아쉬웠습니다. 이 2014년도 1분기인데요, 이거는. 다 틀려요. 이게 분기가 다 회계기준이 기업마다 틀려요, 미국. 얘는 2014년 1분기인데 전년동기 대비 2% 감소했고요. 그리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41% 그리고 주당순위익이 마이너스 32% 감소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브로드컴처럼 만약에 일회성 비용을 제거해서 조정주당순위익이 플러스가 나온다면 그게 진정한 의미잖아요. 볼까요? 얘는 여기서도 만약에 못했네요. 그렇죠? 일회성 비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진짜 장사가 이렇게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냥. 조정주당순위익이 마이너스 30%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면 엔터테인먼트 부분이 66%고 푸드앤 베버리지가 34%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렸죠. 우리나라에서는 저기가 불법이거든요. 일본은 빠진코하면서 90세 노모가 그거 당첨된 거 가지고 생활용품 바꾸러 가잖아요, 슈퍼에.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거 바꾸는 게 불법이에요, 게임이. 그래서 어저께 말씀드린 경인선수길 앞에 있는 짱고 오락실이 시범사업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네는 미국은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게임을 즐긴다면 티켓을 받아가지고 경품을 바꿔요. 그다음에 푸드앤 베버리지도 즐기고. 그런데 이 부분이 더 많죠. 게임 즐기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데 게임 즐기는 부분하고 푸드앤 베버리지가 마이너스 2%, 1%씩 줄어들었다, 감소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죠. 소비주에서 다 마찬가지예요. 제일 중요한 거. 영어로는 컴페어러블 스토어 세일스 트렌드. 여기 보면 비교 대상 매장 매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저번에 말씀드린 동일 매장 매출이랑 똑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죠. 저번에 백종원 씨 얘기하면서 빗대어서 설명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신규 점포는 처음에 이벤트를 마케팅을 엄청 밀어줄 거 아닙니까? 서비스 제공도 많이 하고. 그걸 제외해야죠. 그리고 폐점할 점포는. 폐점할 점포인데 집기 다 빼고 장사 안 하는데 매출이 확 안 나오겠죠. 그런 걸 빼고 지금 현재 비교 대상할 수 있는 동일한 지금 계속 운영이 되고 있는 매장의 매출을 비교한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코스트코는 여기에서 동일 매장 매출 비중이 잘 나왔거든요. 데이브 앤 버스터즈는 보면 계속 분기마다 계속 줄어들어서 감소폭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5.6이 나왔습니다. 2023년도 1분기에. 그러니까 동일 매장 매출이 비교를 했을 때 지금 계속 매출이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부분은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코스트코 월마트 실적은 좋았어요. 코스트코 월마트 그리고 아베크롬이 같은 의류업체 실적은 좋았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얘네의 어떤 특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해야죠. 표본을 여러 개 보면서 한 번에 판단을 해야죠. 과연 전체 소비 매장의 소비주의 실적이 안 좋은 것인가. 소비주는 좋은데 어떤 특성이 있는 매장의 매출이 좋지 않은 것인가. 기업의 매출이. 그러니까 얘네의 어떤 이런 특성. 게임을 즐기고 밥 먹는 이런 매장의 특성이 안 좋았던가. 아니면 이런 비슷한 유예 중에서 데이비 앤 버스터즈의 비중이 줄었던가. 그렇겠죠. 어쨌든 얘네들의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CEO 메시지 한 번 보도록 하죠. 아까 제가 CEO 여기에 크리스 모리스의 메시지를 브로드컴에 갖다가 읽어버렸는데 아까 글 읽은 게 그거예요. 새로운 마케팅 엔진을 통해서 우리의 충성도 데이터베이스를 늘리는데 의미 있는 성공을 거뒀다. CEO는 일단 자신감 있는 얘기를 했네요. 그리고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시금료를 향상되게 제공하고 게임 가격 전략의 개선을 가져왔다. 그런데 이게 강력한 프로모션이라는 게 오히려 독이 된 것 같아요. 그렇죠? 강력한 프로모션을 했다는 것은 뭔가 무상 제공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했다는 거잖아요. 플러스 원 플러스 원이라든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주당 순이익이 순 손실로 나타나고 그게 이례성 비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조정 주당 순이익에서도 바뀌지 않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 같아요. CEO는 자신감 있게 얘기했지만 강력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계속 제품 믹스를 바꾸고 게임 가격을 바꿔보면서 소비자들을 끌을 수 있는 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중기적으로 수익과 수익성의 실질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리모델링 계획. 리모델링 계획의 분명한 성과를 강조하고 싶다고 했는데 여기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리모델링이 또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프로모션을 하고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부분이 정말 CEO의 강력한 메시지에 따라서 이게 매출, 동일 매장 매출이 감소복을 줄이면서 플러스로 전환하는 모습이 나타난다. 그럼 데이비드 앤 버스터즈 데이브 앤 버스터즈의 실적이 앞으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2023년도의 1분기 실적은 좋지 않게 나왔다. 하지만 우리가 중요도를 솔직히 모든 기업이 다 중요하지만 브로드컴의 실적에 당연히 더 포커스를 집중하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이게 지금 코스트코 같으면 모르겠어요. 코스트코, 루루레몬, 그리고 아베크롬비 이런 것들의 실적은 굉장히 좀 중요도가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성과가 안 좋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좋아서 아까 말한 거시경제 지표가 두드러기만 완화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지 하는 순간에 마음을 잡아준 게 뭐였어요. 그런 소비주들의 실적이었단 말이에요. 실업수당 청구건수가 늘어나고 그리고 기업 구매 담당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부는 자신감 있지만 일부는 자신감 없게 나오고 물가는 하락을 하고 이런 와중에 기업들의 실적이 특히 소비주들의 실적이 전부 언인 서프라이즈를 찍었기 때문에 아, 미국 경제는 아직도 강하다. 다만 물가는 완화되고 조금 금리 인상을 동결이나 인하로 해볼까 하는 포지션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그 요소가 그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데이브 앤 버스터즈 실적이 하나 조금 어그러졌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비자들의 실적은 지금 다 좋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브로드컴에서 보시다시피 AI는 아직도 달리고 있다. 지금 매그니피센트 7에 쓰이는 쓰임새가 사용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AI5라고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주도주가 물론 엔비디아도 거기에 당연히 속해 있지만 엔비디아는 워낙 뜨겁게 달렸잖아요. 지금 브로드컴이 제2의 엔비디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주 유사한 지금 반려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의 한 줄 매듭형은 너무 간단합니다. 소비는 위축, AI는 팽창.